이 기계는 매트보드를 자르는 용구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것은 수동이며 반자동 자동이 있습니다. 매트보드란 소형 사진 액자 등에서 여러분이 많이 보셨지요? 그림의 보호, 외곽 정리 그리고 품격을 상향하는 용도입니다. 일반 사진 액자를 예로 든다면, 사진과 액자 유리가 바로 밀착되어 있을 때, 시간이 지나면 유리와 사진이 붙어 손상이 있게 됩니다. 매트보드는 두께가 있기에 유리와 사진의 간격을 만들어 달라붙지 않게 하며, 사진의 분위기를 올려줍니다. 페이퍼 아트도 액자 가게에 맞게 하시기보다 직접 제작해보는 것이 공부가 됩니다. 배경판 작업은 그림의 연장선이고 매트 부분도 그에 속해 있기에 그렇습니다. 개인이 사용하기엔 조금 부담스럽겠지만, 전문적인 페이퍼 아트 작업을 하시겠다면, 직접 운용해보시고, 그림과 밸런스를 맞춰보세요. 매트 절단기는 45도 절단면을 보여야 하기에, 칼날이 45도 늦어져 자르기 편하게 제작되어 있습니다. 사각 프레임 외에 원이나 타원을 따내는 절단기도 있으며, 부분적으로 다양한 문양이나 형태 등을 직접 추가해주면 됩니다. 매트 절단기는 예전엔 거의 수입 구조였지만, 현재는 국내 제품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되고, 액자 소모품 판매 쇽을 통해 중고를 구입하셔도 좋습니다. 수동 제품은 부담 없는 가격이기에 페이퍼 아트를 영원히 즐기실 분들은 사용해보세요.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